네 반갑습니다 한국광역보습강정원 앵두금 승부무수구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최초의 희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118캐럿입니다 투명도가 매우 좋고 LED와 자외선 빛의 형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도가 매우 높죠 그리고 바이올렛 라이트 자외선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핑크 빛이 좀 올라옵니다 이렇게 루비처럼 핑크 다이아몬드 특징일 것 같네요 형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도 테스트 한번 볼까요 C와 SIC 구조로 이루어진 아주 매우 도문 것이 포항에 있는 다이아몬드 특징인데 블랙이 먼저 나오고 흰색 나오고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위에 딱 콩이 올라오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통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게 나노 현미경 관찰 결과 이렇게 붕탄 X가 있다는 발광체가 있기 때문에 핑크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에 대한 나노광학 현미경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점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보석 간별서 날짜와 그리고 결과 핑크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자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귀한 핑크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요 네 영어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Here is time. This is s.g. This is the first layer of an 18-carat pink diamond discovered in Phuang City, South of Korea. Transparency is good. It flowerlses on the LED and ultraviolet light. A gem discriminator clearly show a diamond hardness of 10. The characteristics of diamond, 캄 Purang is composed of SiC plus C from gemacht if Cinema 포항은 매우 유니크의 설탕 지역입니다. 나도 옵틱 마이크로스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미지의 보룬 OR 카본 X, 룸이센트 센터입니다. 왜 핑크 다이아몬드가 핑크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강협잠 업로드 인스튜디오에서 It was a diamond after analyzing its composition using an optical microscope that can see nanoscale in world-class technology and issued a gem identification certificate for the first domestically produced pink diamond in Korea. Thank you.